안녕하세요. 오늘 관리를 도와줄 법이라고 합니다. 간단하게 상담 진행할게요. 오늘은 어떤 고민이 있으셔서 방문해주셨나요? 눈가쪽이 조금 무겁고 눈이 펑펑하시군요. 네 알겠습니다. 눈물 분비량을 측정해볼텐데 살짝 이물감이 느껴질 수 있어요. 네. 너무 큰 이물감은 아니니까 걱정은 안하셔도 돼요. 자, 천장 바라봐주세요. 천장 바라봐주세요. 아주 좋아요. 천천히 눈을 감아주세요. 네, 좋습니다. 잠시만 눈 감고 가만히 계실게요. 어... 불편하시더라도 조금 참아주셔야 돼요. 자, 종이 떼드릴게요. 눈물량은 보통보다 조금 적으세요. 네. 그래서 눈이 좀 퍽퍽하고 좀 침칭하다고 느껴지실 것 같아요. 혹시 눈 치술 같은 거 받아보신 거 있으실까요? 라섹이나 라섹 같은 거? 3년 전에 라섹 받으셨군요. 아마도 그때 받으신 라섹 때문에 안구 건조증이 온 것 같아요. 네. 걱정 마세요. 제가 오늘 눈깔을 촉촉하게 해줄 테라피 준비해드렸으니까 오늘 나가실 때는 눈가가 촉촉하게 촉촉한 상태로 나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른 테라피보다는 눈가 쪽 테라피에 집중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다른 테라피보다는 아이 테라피에 집중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테라피 들어갈게요. 첫 번째로 메이크업부터 지워드릴게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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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진행하는 코스중에서 약간 불편한게 있으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네 제가 최대한 살살 해드리는데 불편하시면 바로 말씀해주세요. 자 반대쪽 면봉을 사용하겠습니다. 자 반대쪽 면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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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클렌징 밀크 사용해서 얼굴에 자극없게 클렌징 해드릴게요. 클렌징 밀크 사용해서 얼굴에 자극적으로 클렌징 해드릴게요. 클렌징 밀크 사용해서 얼굴에 자극적으로 클렌징 해드릴게요. 클렌징 해드릴게요. 클렌징 해드릴게요. 클렌징 해드릴게요. 내 인사에 付여 내 인사에 내 인사에 내 인사에 내 인사에 votre subtle hanging 그리스도 그리스도 occurring 정말 לא нужен encontramos tener 네, 해면으로 닦아 드릴게요. 네, 해면으로 닦아드릴게요. 네, 해면으로 닦아 드릴게요. 네, 해면으로 닦아 드릴게요. 네, 해면으로 닦아 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으로 아로마오일 사용해서 눈 주변 근육을 풀어 드릴게요. 아프지 않게 손으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여기 눈가 쪽에 꾹 눌렀다가 꾹.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렇게 롤리 해가면서 천천히 롤리 해가면서 롤리 해가면서 눈에 Zamora이 손으로 마사지 해드릴게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마사지 받으시면서 아프지는 않으셨죠? 다행이다. 다음으로 따뜻하게 되어진 마사지기 이용해서 눈물샘에 있는 기름샘 녹여드릴거에요. 눈물샘에 있는 기름이 눈물샘을 받고 있어서 안구건조증이 좀 심하신 것 같거든요. 따뜻하게 기름을 녹여줘서 원활하게 눈물이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겁니다. 시작하겠습니다. 다행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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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으로 괄사로 눈물샘 마사지 이용할게요. 이 작은 괄사 이용해서 마사지 해드릴거에요. 아프지 않게 살살 해드릴게요. 눈에 힘 풀어주시구요. 아주 좋아요. 아주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꺼풀 위쪽도 눈꺼풀 위쪽으로 눈물샘 마사지 이용해 주세요. 눈꺼풀 위쪽으로 눈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눈 밑쪽도 할게요. 이제 기름샘 닦아드릴게요. 네. 제가 눈꺼풀 좀 만질게요. 눈꺼풀 살짝 이렇게 드러내시고 네 좋아요. 여기 밑에도 살짝 반대쪽도 여기 밑에도 밑에도 다음으로 눈에 미스트 풀어드릴거에요. 네. 눈 크게 눈 크게 떠주세요. 네. 눈 크게 떠주세요. 아주 좋아해. 눈 깜빡 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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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갑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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 한글자막 by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한글자막 by 한글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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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눈가가 엄청 시원하죠? 여기서 제가 한 번 더 시원하게 해드릴게요 네 시원한 안약 넣어드리겠습니다 자 좀 크게 떠주세요 되게 좋아요 깜빡깜빡 눈 깜빡깜빡 깜빡깜빡 자 반대쪽도 깜빡깜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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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엄청 시원하시죠? 다음으로 외양근 운동을 할거에요 이 펜을 바라봐주세요 고개 고개도 고정해주세요 그 상태로 제가 펜 라이트 펜 라이트 시선만 펜 라이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해드릴게요 이 펜의 시선 그리고 얼굴까지 고정해주세요 그 다음에 시선만 시선만 펜 라이트를 따라가시면 됩니다 네 어렵진 않으니까 쉽게 따라하실 수 있으실거에요 제가 지시대로만 따라주시면 됩니다 네 네 그럼 시작할게요 자 펜 바라봐주시구요 네 좋아요 자 이제 시선만 이 라이트 이 라이트 따라오시면 되세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대각선도 좋습니다. 반대쪽 대각선도 좋아요. 좋아요.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지금 너무 잘하고 계세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습니다.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잘하고 계세요. 타원형 한번 볼까요? 계속 따라와 주세요.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네, 좋아요. 너무 잘하셨어요 외환근 운동은 평소에도 자주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자주 하시다 보면 가지고 계셨던 문제점도 개선이 될 겁니다 자 이제 테라피 마지막 단계 시작할게요 제가 뭉친 어깨를 풀어드릴게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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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오늘 테라피는 다 끝났습니다. 저는 이만 나갈 테니까 천천히 효과를 입고 나오세요.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시고요. 다음에도 또 방문해 주세요. 네, 그럼 안녕히 계세요.